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34장에서 36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시드기아 왕은 국가의 긴급한 위기 가운데 제사장 나라 노예해방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는 다시 그 계약을 파괴해버립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여우야김 왕 시대에 조상들의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레갑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과 남유다 백성들을 비교하며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넷째 여우야김 왕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바루기 기록하고 낭독합니다. 다섯째 여우야김 왕은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34장에서 3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13일 예레미야 34장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여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질 때에 말씀이 여우학교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아 왕에게 아래하여 이르기를 여우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오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아 왕이여 여우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우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손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아 왕에게 아르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업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업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 시드기아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우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줬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우와의 말씀이 여우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국당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우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이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해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아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업에 탓이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업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 35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우야 김 때이에 여우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루시되 너는 내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우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이오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내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우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간들의 방 곁이오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내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자를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게 놀아 내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운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내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운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다비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너부가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근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다비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손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중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래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다비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근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미니라 하셨다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근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다비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근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다비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36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레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들이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레아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 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룬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규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중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알리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눈이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석의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르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석의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딸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리아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리오도 왕이 뒷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아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우아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아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분사하른 후에 여우아의 말씀이 예레미아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우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우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우아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우아께서 유다의 왕 여우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메 그가 유다의 여우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4장에서 3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구체화됨에도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의 말씀을 저버린 여우야김 왕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교훈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겐족 속 레갑의 후손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은 북이스라엘 예후의 개혁에 합류하여 아압에게 속한 자들과 바할 숭배자들을 죽인 자였습니다 그때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둘째 장막에 살며 유목생활할 것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즉 집지키 파종 포도원 소유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후손들은 당시 부패한 사회 속에서도 300여 년이 지난 이때까지 요나답의 유혼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할 숭배가 이스라엘 곳곳에 퍼져 있던 시대에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시원한 여름 냉수와 같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이 속죄죄죄는 무엇입니까?